하하하하하하 대한민국의 상징꽃인 부궁화꽃 지역에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사람을 입은 태국대 선양운동중앙회장 해안가수와 배가수 황선기가 명상에 담아 천복도 위에 곱게 피어난 부궁화꽃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하하하하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피가 몹시 내려서 무궁화꽃에도 이렇게 빗방울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빗방울이 꽃잎에 흐르고 있는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난 무궁화꽃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